물기가 내 눈앞에 있어 너가 여기를 오면 피를 볼 것이다 목표물 발견 준비하시고 가보세요 잡았어요 너는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나한테 잡혔네 지금 나 놀리는 거야? 아쉽겠다 내 친구를 불러올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배고픈 모기였을 텐데 가셨습니다 잘 가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안 보인다고 안녕